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대한민국이 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작네요. 비중이 낮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기업이 일자리 차지하는 비중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13.9%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대기업 숫자가 적은 것도 있고 다른 하나는 노조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원인 중에 안 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로봇 같은 걸 도입하는 데서 거의 세계 최정상이니까 미국이 57.6%입니다. 대기업이 많아야 보수나 후생복지가 나을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많아야 될 겁니다. OECD 평균도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해 가지고 나라가 상당히 많이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가야 될 길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먼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서 나라를 만들었지만 OECD 평균 32.2%에 그리스보다 대기업 고용률이 여러분들 낮은 겁니다. 이탈리아보다 낮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대기업 고용률이 낮네요. 대기업 기준이 250인 이상. 이제 후생복지가 대기업이 훨씬 낫지 않으면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하니까 300인 이사를 100으로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임금 수준이에요. 임금 수준은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파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회사의 생산성에 비례해서 임금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기업이 54, 300인 이사가 100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양질의 대기업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사 대기업 하나 세우려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 분야에서는 짧은 기간에 불을 축적하는 데 성공하는 그런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정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전 세대 대개 한 60년대 70년대 이때 이런 창업했던 사람들은 반듯한 대기의 반화를 만드는데 거의 반평생 그러니까 반백년 50년 정도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창업자 세대들은 대개 50년 기념 사사 회사 여러분들 역사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50년 걸려야 되거든요. 50년 걸려서 아주 잘 되면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디지털은 좀 짧은 시간에 크게 불을 만들 수 있지만 그리고 이런 기업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전부를 다 거래야 되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운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현명해야 되고 그리고 시대에도 본인을 따라줘야 되고 회사 제대로 하나 키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책임 내는 사람 고용하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의 사사도 써보고 온 아들의 평전도 써보고 젊은 날 여러분들 그런 대기업 중심의 그런 연구소도 근무해보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돈을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돈을 화수분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자동 음료기계 정도 그냥 버튼 눌러보니까 돈이 나오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그것도 안 되니까 사업하다가 이런 재해가 생기면 감방에 쳐넣는 중대형 무슨 뭐 재해법 같은 걸 통과시기 또 야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가는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세금 내는 사람들을 여기 여명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대기업하면 영창가는 누가 대기업을 키웁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물려줄 때는 상속세 정렬세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밥 두 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속세 정렬세가 높으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키운 다음에 그냥 팔아버리고 뭐죠? 또 팔기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용 씨를 감방에 쳐넣어 가지고 여러분 몸기가 17개 죄목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 가지고 감방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엊그제 여러분들 월드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재용 씨가 이제 축하 글을 썼더구먼요. 드디어 삼성그룹의 이해재용 회장이 그 좁은 영창을 벗어나서 이제 법적인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게 됐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나라에서 정치 권력의 영향력이 자꾸 줄여야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데 선거가 한 번 바뀔 때마다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휘청거려야 될지 정도니까. 어쨌든 참 사업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오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은 아주 KDI에 계시는 한 선임연구원께서 한국에 이런 생각보다 작은 대기업 일자리 비율이 13.9% 전체 평균 32.2%보다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미국이 57.6%도 적고 프랑스의 47.2%도 적고 영국의 46.4% 적고 그러니까 다 이제 자영업 같은 거가 뛰어드니까 이제 과당 경쟁이 되고 해 가지고 살림이 좀 어려운 거죠. 오늘 아주 좋은 그런 자료를 고영선 선임연구위원 발표를 하셨네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9명 8명 그렇게 보좌관 데리고 있으면 대기업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관외 영역을 줄이고 공기업 영역을 줄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금이나 이름들 준조세 부담들이 그렇게 높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